ㄴ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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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힘들다 아 머리 힘들어 요즘에 그 있잖아 뭐? 허리댄스 그거 뭐 있지? 허리댄스? 그 뭐지? 요상한 터키에 무슨 배꼽춤 막 이러면 돼? 몰라 괜히 했다 썰나왔대 어 알았어 자 오늘의 중국어는 되돌려주다 라는 동사야 자 이 동사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잘 들어가 발음은 후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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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 뒤에는 되돌려주는 물건만 넣으면 돼 자 자전거를 돌려주다 할 때 후안 쯔싱초 후안청 침초 아니 쯔싱초 쯔싱초 어 잘했어 책을 되돌려주다 할 때는 후안수 후안수 자 마지막으로 중요해 잘 들어 돈을 되돌려주다 라는 말이야 후안지엔 후안쯔 어 맞아 이런 식으로 되돌려주는 물품을 후안 뒤에다 붙이면 그 물품을 되돌려주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? 그런 고성한 뜻이 있었단 말이야 어 잠깐만요 어? 어? 밥? 밥? 언제 돌려줄 거야? 언제 돌려줄 거야? 넌 당근 먹잖아 밥 안 먹잖아 주식이 밥 아니잖아 난 밥 먹을 거야 밥 내놔 밥 내놔 밥 내놔 너 변태 토끼 아냐?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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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당근을 먹어야지? 야 애들이 너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? 이제 왜? 너랑 안 놀아 이제 왜? 에이 이거 토끼가 요즘에 이상해요 요즘에 병원을 들어가니까 애가 좀 약간 이렇게 됐어 이해를 하셔 아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이상한 토끼 맞는 거야 토끼의 저주야 아 이런 쪼끄만게 아주 꼼돌이는 멀쩡해요 목소리는 원래 변성기야 알았죠? 빠이빠이